아들 버릇 꽂히기 옛날에 자식도 없이 단둘이 사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친척도 없고 이웃도 없었어요. 게다가 자식까지 없으니 집안은 늘 적막하고 쓸쓸했습니다. 신령님, 아들도 좋고 딸도 좋습니다. 저희에게 자식 하나 낳게 해주십시오. 어느 날부터 부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 덕분인지 사내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부부는 뛸 듯이 기뻐하며 아기를 정성스럽게 키웠습니다. 아들이 말귀를 알아듣는 나이가 되자 부부는 아들이 귀여워서 이런 장난을 했습니다. 얘야, 너희 엄마 좀 때려주고 오너라 얘야, 너희 아버지 좀 때려주고 오너라 그러면 아들은 엄마, 아버지께 아장아장 걸어가서 뺨을 탁 건드리고 왔습니다. 그때마다 부부는 깔깔 웃으며 아이고, 우리 아들 잘했다 하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이렇게 부부가 자꾸 시키다 보니 때리는 것이 버릇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나이를 먹어서도 아버지와 어머니를 마구 때렸던 것입니다. 이 녀석아 아프다 웬 주먹이 그리 맵니 그만 때려라. 그러나 아들은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인사 대신 주먹을 휘둘렀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아들은 어머니와 살다가 장가를 들었습니다. 따로 집을 얻어 나가 살았어요? 이제는 따로 사니 맞지 않아도 되겠구나. 어머니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아침 일찍 어머니 집을 찾아와 어머니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아직까지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들은 어서 일어나라며 어머니를 두들겨 때렸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도 어머니 집을 찾아와 어머니를 때렸습니다. 저녁 식사했어요? 그러면 이불 깔고 누워요. 아들은 어서 자라고 어머니에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아들에게는 때리는 것이 인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는 온몸에 멍이 들어 아프지 않은 데가 없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아내가 친정에 가서 아들은 혼자 집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깊어졌을 때 누가 불쑥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온몸이 털로 뒤덮인 키 큰 사내었어요? 당신은 도깨비? 놀란 아들이 몸을 일으키자 도깨비는 다짜고짜 아들을 두들겨 때렸습니다. 얼마나 사정없이 때리는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 때려요? 사람을 이렇게 때려도 되는 거예요? 아들이 항의하자 도깨비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뭐가 잘못됐어? 남의 집에 와서 인사를 했을 뿐인데 나한테는 때리는 것이 인사야. 너도 어머니한테는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인사하잖아. 아들은 늘 때리기만 했지 맞아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맞으면 아프구나. 나는 그걸 몰랐네. 그동안 어머니는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아들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머니에게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만 때리세요. 아프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절대로 어머니를 때리지 않겠어요. 아들이 이렇게 말하자 도깨비는 매를 그쳤습니다. 정말이지? 예. 너는 이제까지 어머니에게 잘못했어. 낳아서 길러준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것이 어디 사람으로서 할 짓이냐?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을 알았으면 내일부터 어머니께 효도를 해라. 날이 추우면 군부를 떼어 방을 덮여드리고 잡숫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구해다 드리도록 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머니께 잘하는지 못하는지 내가 지켜보겠어. 만일 약속을 어긴다면 큰 벌을 내릴 거야? 도깨비는 아들에게 당부하고는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은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를 괴롭힌 일들이 머릿속을 주마등같이 스쳐갔기 때문입니다. 밤을 꼬박 새운 아들은 새벽이 되자 어머니 집을 찾아갔습니다. 밤새 눈이 와서 마당에는 눈이 쌓여 있었어요. 아들은 빗자루를 들고 눈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어머니는 사각사각 눈을 쓰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방문을 열고 내다보니 아들이 와서 빗자루로 눈을 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겁이 덜컥 났습니다. 아이쿠 저 녀석이 이제는 나를 주먹으로 때리지 않고 빗자루로 때리려는 모양이구나. 빗자루로 맞으면 얼마나 아플까. 잘못 맞으면 팔다리가 부러질지도 몰라. 어머니는 겁먹은 얼굴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방이 따스해졌습니다. 아들이 아궁이에 솔가지를 넣고 군불을 떼기 시작해서였습니다. 어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저 녀석이 왜 안 하던 짓을 하지. 방에 불까지 떼주네. 혹시 방을 뜨겁게 만들어 나를 데워 죽이려는 게 아닐까. 어머니는 걱정이 되어 방 안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때 아들이 다가와서 어머니께 공손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좀 더 주무시지 왜 벌써 일어나셨어요? 바깥 날씨가 추우니까 방 안에 그냥 계세요. 아들은 어머니를 다시 방으로 모셨습니다. 그러더니 부엌으로 들어가서 아침상을 차려왔습니다. 저희 집에 굴비가 있길래 제가 상에 올려보았어요. 어머니는 굴비를 좋아하시잖아요. 아들은 상 앞에 앉아 어머니에게 생선을 발라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반찬 저 반찬을 어머니께 권했어요. 어머니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가 웬일이냐? 어쩌면 그렇게 사람이 달라졌니? 그동안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어머니를 잘 모실게요. 아침상을 놓고 마주 앉은 어머니와 아들을 도깨비가 창문 너머에서 웃으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효자의 정직함 옛날에 아주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남의 논도 조금 붙이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저자에 내다 팔아서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속담에 없는 집에 제사 돌아오듯 한다는 말처럼 이 가난한 집에는 제사가 자주 있었습니다. 다른 제사는 그냥 저냥 찬물 떠놓고 지낸다고 하지만 어머니 제사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 제사가 돌아왔습니다. 장에 나가 나무를 팔아서 고기 자반을 좀 마련하였는데 쌀이 없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다가 자기가 붙이고 있는 남의 논에 가서 물고 근처에 잘자란 올별을 베어다가 밥을 하여 제사를 지냈습니다. 우리 어머니 제사를 지냈는데 내가 도둑질을 하느나 비록 내가 피 땀 흘려 지은 논에 벼지만 원래 이 곡식은 남의 것이다. 나중에 추수를 다 하고 나누어야 하는데 미리 내 마음대로 베어다가 이렇게 해먹으니 참으로 주인에게 미안할 일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인을 추건해 주는 일 뿐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제삿날에도 또 평시에도 그저 나 잘 사는 것보다 땅 임자 잘 살게 해주세요 하고 빌었습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1년이 지나갔어요. 그 사이에 형편이 좀 나아지는가 했더니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처럼 물고 근처 논에 가서 올 별을 베어서 제사상에 올렸던 것입니다. 많이도 아니고 제사상 밥 한 그릇 꼭 한 단 정도였습니다. 논 임자는 참 이상했어요. 꼭 이맘때면 물고 근처에서 벼 한 단이 없어지니까 말입니다. 3년째 되던 해에 논 임자는 물고 근처에서 지키기로 하였습니다. 한밤중이 되니까 바로 이 논을 붙이는 사람이 오더니 하늘을 향해 뭐라고 중얼거리고는 논에 들어가서 별을 조금 베어가지고 집으로 갔습니다. 쫓아가보니 제사를 지내는데 잔을 부어놓고 어머니 이 불효한 자식은 남의 논을 붙이면서 가을 추수가 다 끝나기 전에 주인 몰래 별을 베어다가 이렇게 제사밥을 올립니다. 어머니 많이 많이 잡수시고 아무쪼록 그 집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저야 생전 이렇게밖에 못살쳐지니까 더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그 집만 잘 살게 해주시기 바라나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논 임자는 눈시울이 시큰거리고 꽃잔등이 알싸하였습니다. 이제 보니 3년 동안의 내가 논 한 섬지기를 새로 산 것은 바로 저 사람의 죽은 덕분이로구나. 이 고마움을 어찌 나타냈고. 이튿날 논 임자가 농부를 잠깐 보자고 불렀습니다. 그러자 그는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어요. 이미 벼 훔친 것을 알고 논을 붙이지 못하게 하려는 것만 같았어요.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에 이제 무엇을 먹고 살라는 말인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안 갈 수가 있나요? 가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이전에는 남의 땅을 붙이면 아주 천한 사람 취급을 하였어요. 3년 동안 죄 지은 것도 있기에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 주인이 편히 앉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계속 무릎을 꿇고 있노라니까 자꾸 편히 앉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밥상을 차려와서 같이 먹자고 하였어요. 하지만 주인과 논부 치는 사람은 겸상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양하였지요. 그러자 주인이 밥상을 밀어넣으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엊그게 자네가 논해와서 하는 일을 다 보았네. 해마다 이맘때면 누가 별을 베어가기에 이번에는 숨어서 지켜보았더니 바로 자네더군. 농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었어요. 드디어 들통이 나서 벌이 내릴 차례가 온 것입니다. 그저 침만 꼴깍 삼키고 듣고 있는데 그래서 자네 뒤를 따라가 보았지. 가보니까 별을 훑어서 밥을 지어 어머니 제사상에 놓더군. 3년 동안을 그렇게 했을 것이 아닌가. 바로 그 물꼬자리 벼만 해마다 없어졌으니까 말이네. 안 그런가? 예? 그는 모기 소리만 하게 대답하였습니다. 긴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추건하는 소리도 들었네. 내가 잘되라고 말이네. 사실 지난 3년 동안에 내가 돈을 한 섬직이 샀는데 어찌 이렇게 복이 굴러들어오는가 이상하게 생각했네. 이제 보니 자네가 날이면 날마다 나 잘되라고 추건한 덕분이라는 것을 알았네. 참으로 고맙네. 농부는 어깨를 들먹이면서 울었습니다. 잠을래야 잠을 수가 없었어요. 잘못했습니다. 뭐가 잘못했나. 잘한 것이지. 오늘 내가 자네를 나무라려고 부른 것이 아니고 한턱내려고 부른 것이네. 예? 그 논 한 섬직이는 자네가 붙이게. 나는 그 논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네. 그러니 걱정 말고 이것을 밖에 논문선에 어서 가지고 가게나. 이렇게 말하면서 논문서를 내밀자 농부는 감격해서 엉엉 울었답니다. 지혜로운 감사 옛날에 어떤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 과거에 합격하여 전라감사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감사란 지금의 도지사에 해당하는데 권세는 지금보다 컸습니다. 감사는 곰곰이 생각하였어요. 내가 이제 그렇게 바라던 벼슬을 얻었으니 참으로 정치를 잘 하여야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지혜롭고 용기 있는 선배를 찾아가서 상의를 하였습니다. 선배님, 제가 이번에 지방관리로 나가는데 어떻게 하면 그곳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지 지혜를 주십시오. 나를 찾아온 건 고마운 일이네만. 나나 자네나 서울에서 살아왔으니 그 지방실정을 알 수가 없지 않은가. 모름지기, 정치란 그 지방에 그때 형편에 따르는 용통성이 있어야 하고 또 실정에 맞아 현실성이 있어야 하느니 금년 농사만 보더라도 가뭄 들 때 하고 홍수 날 때 하고 정치 방식이 달라야 하는 법 여기 서울에서야 그곳 사정을 잘 모르니 직접 그 지방에 가서 지혜를 구해야 할 것이네. 예, 하지만 거기에 간다고만 해서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마침내 서당 친구 하나가 거기 내려가 있으니 찾아가서 지혜를 구하게나 내가 소개장을 하나 써줌세. 그러면서 선배는 소개장을 써서 감사에게 주었습니다. 감사는 고맙다고 인사를 한 후에 전라감사로 부임하였습니다. 감사는 지방에 내려가자마자 소개받은 훌륭한 학자를 찾아갔어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번에 전라감사로 부임했는데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몰라서 가르침을 받으러 왔습니다. 바른 정치의 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학자는 손을 내자우면서 어서 돌아가려는 신용을 하였습니다. 마치 벙어리처럼 말 한마디 없이 손만 내자웠어요. 그런다고 그냥 물러갈 감사가 아니기에 이번에는 서울 선배가 써준 소개장을 꺼내서 학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학자가 놀라더니 이내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찌하여 말이 없을까? 그리고 왜 방에 들어갈까? 식사를 차려오려는 것일까? 그냥 말하기 어려우니까 술이라도 한잔하면서 말씀하시려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학자가 산나물 한 접시하고 냉수 한 그릇이 놓인 상을 가지고 나와서 감사합해 놓았습니다. 음식상이라고 할 수도 없고 술상이라고도 할 수 없는 이상한 상이었습니다. 그런 상을 감사합해 두더니 학자는 말없이 앉았습니다. 말 한마디 없는 침묵 감사는 무슨 뜻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또한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학자가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조금 있다가 어린아이를 하나 데리고 와서는 마당에 내려갔습니다. 그러더니 아이를 얻고 둥개둥개 어르는 것입니다. 둥개둥개 내 사랑아 둥개둥개 허허 좋다 참으로 모를 일이군 저게 무슨 뜻이람 감사인 나를 손님 대접을 해주기는커녕 상대도 하지 않고 저렇게 자기 자식만 어르고 있으니 참 이상하고 괘씸한 사람이구나 감사는 이러한 노여움이 생겼습니다. 내가 서울에서 소개장까지 가지고 내려왔는데 이 고장 제일 가는 학자라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단 말인가 적어도 검 따이다 무슨 말이라도 해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공부를 너무하여서 혹시 머리가 돈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 머리 위에 손가락을 한두 번 돌려보고 또 고개를 갸우뚱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감사가 속이 상한 줄도 모르고 학자는 계속 둥개둥개 내 사랑아 하면서 아이만 어르고 있었습니다. 더 참을 수 없었던 감사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에이 사람 대접을 이렇게 하더니 이것이 학자가 할 도리란 말이오? 그러면서 인사도 없이 화가 나서 마당을 질러나와 버렸습니다. 학자는 그러거나 말거나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아이만 보고 있었습니다. 감사는 화가 나서 동구 밖으로 급히 나갔습니다. 부하들이 뒤를 따라갔어요. 내가 부임하자마자 이렇게 모욕을 당하다니 그래 서울의 선배님은 이따위 무례한 사람을 무슨 학자라고 소개하여 주었단 말인가 평소 그럴 선배가 아닌데 감사는 한동안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가만있자 그 선배가 사람을 함부로 소개해 줄 리는 없는데 그리고 학자라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속에서 학문과 인격이 도야 되어지만 얻는 이름인데 이런 무례한 사람에게 세상 사람들이 대학자라고 이름을 붙여주었을까 여기에는 반드시 내력이 있을 거야 그 사람이 한 행동을 다시 한번 잔잔히 새겨보자 감사는 동구 밖 정자나무 아래에서 쉬면서 골똘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만있자 밥상 위에다가 나물 한 접시하고 냉수 한 그릇 그런 년 후에 어린아이를 둥개둥개 하고 자기 혼자 어르고 있으니 이것이 무슨 뜻일까 감사는 한참 머리를 짜고 생각하다가 무릎을 쳤습니다. 아, 나물이란 그것 하나만 가지고는 맛이 없는 법이지 이것저것 양념을 넣고 묻혀야 맛이 있지 바로 정치하는 데 중요한 조화를 가리키는구나 무덤덤해서도 안 되고 하나만 주장해도 안 되는 법 각기 개성을 가지고도 여럿이 어울려서 없던 맛도 내는 조화와 인화 자기도 살고 전체도 사는 것이 인화 단결이 아니던가 나물은 감사 있나 나머지 양념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사람들 나물 하나로는 제 맛이 안 나듯이 감사 혼자로는 이 고장 정치를 못하는 법이니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라는 것이구나 그러다가 이번에는 냉수 한 사발에 담긴 뜻을 생각했습니다 냉수 한 그릇, 깨끗한 불, 청결한 불, 잡것이 섞이지 아니한 불 티끌도 건더기도 없는 순수한 맑은 물 사람으로 치면 깨끗한 사람, 청결한 사람, 잡것이 없는 순수한 사람 양심에 비추어서 걸릴 것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관리라면 청념, 결백한 사람, 그것이다 이 고장에서 제일 가는 벼슬아친 감사가 청념, 결백하라는 뜻이구나 드디어 두 가지는 풀었습니다 참 영리하고 슬기로운 감사이지요 나물은 조화와 인화요, 냉수는 청념이요, 결백이다 그럼 아이를 방 안에서 데리고 나와서 마당에서 둥개질하는 것은 무엇일까 아이는 백성, 둥개둥개하며 예뻐하는 것은 백성을 이처럼 사랑하라 그러니 백성을 내 자식, 내 손자처럼 아끼고 사랑하라는 뜻이구나 그렇다, 백성 없이 무슨 벼슬아치가 있겠나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정신이 그야말로 내가 명심해야 될 말이구나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아프고 자식이 기쁘면 부모가 기쁜 법 자식이 배를 줄이면 부모도 배 줄이고 자식이 배부르면 그때야 부모도 배가 불러지는 법 감사가 할 정치도 이와 하나도 틀림이 없는 것이지 내가 미련하여 그분께 인사도 없이 나왔구나 돌아가서 사과를 하고 내가 풀이한 것을 말씀드려야지 감사가 다시 학자에게 되돌아가서 큰절을 올리며 사과를 하고 자기 해석을 들려주자 학자는 감사에게 큰절을 하면서 비로소 입을 열었습니다 슬기로운 감사님 제가 뜻한 바를 하나도 틀림이 없이 담아 주셨습니다 인하와 정념과 애민정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정치를 나서서 선생님의 깊은 뜻을 뒤늦게 깨달아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무릎 큰 정치를 하는 사람은 스스로 깨달아야지 남의 지혜만 편안하게 받아들이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대뜸 인하니 정념이니 애민이니 말하였더라면 감사께서는 건성으로 들으셨을 것입니다만 이렇게 스스로 깨달으시니 그 얼마나 속속들이 가슴에 새겨집니까 슬기롭고 예의바르신 감사님을 모시게 되어 기쁩니다 문제를 주어서 바른 길로 이끌어주신 스승님 진정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가르침대로 정치를 하겠습니다 어느 사이에 몰려왔는지 이 자리를 둘러싼 백성들은 감사와 학자에게 일제히 절을 하였는데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렸답니다 최고의 구두새 옛날에 우리나라 황해도 해주에 부자가 한 사람 살았는데 얼마나 지독한 구두새였던지 천하의 구두새 대회가 있다면 나가서 1등을 하고도 남을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2등을 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하고 누가 형이고 동생인지 모르겠는 또 한 사람의 구두새 대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개성에 사는 부자였어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끼리끼리 어울리는 법인지라 자연이 해주 부자하고 개성 부자하고 벗이 되어서 지냈는데 한 번은 해주 부자가 딸을 시집 보내게 되어서 개성 부자에게 소식을 알렸습니다 딸 시집 보내니 부조 돈이라도 보내라는 뜻이지요 드디어 개성 부자한테서 답장이 왔습니다 조그만 쪽지에 글이 씌어 있고 돈이 한 양 들어 있는데 거기에는 혼인 축하라 축하금은 합해서 두 냥이라 한 양은 여기 현금이고 한 양은 외상이다 훗날 갚겠노라 개성 친구 라고 써 있었습니다 이런 이 딸 시집 보내는 좋은 날 해주 부자가 기분이 좋을 턱이 없었지요 세상에 외상 부조가 다 있다니 차라리 한 양만 한다고 하면 속이나 편하지 외상 한 양은 무엇이란 말인가 해주 부자는 화가 났지만 속으로 사귀고 복수의 때를 기다리는데 자그마치 몇 년 뒤 드디어 개성 부자에게서 나 아들 장가 보내니 부조 돈을 보내소 라는 뜻의 소식이 왔습니다 해주 부자는 종이에 써서 보내는 것조차 아까워 마침 개성에 가는 사람 편에 알렸습니다 혼인 축하라 축하금은 합해서 두 냥이라 한 양은 이전에 그대가 외상으로 달아둔 것으로 당감하고 한 양은 그대처럼 나도 외상이라 훗날 갚겠노라 그러니까 말로만 두 냥 축하이지 사실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개성 부자가 화가 상투까지 나서 어쩔 줄 모르다가 이런 괘씸한 작자를 그냥 둘 수 없다고 벼르고는 단숨에 해주로 달려갔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숨이 턱에 닿을 듯이 달려가서 해주부자네 사랑방에 다짜고짜 뛰어들었습니다 이 지독한 놈아 그래 내가 결국은 한 양 손해보았다만 이것은 나중에 한 양 외상을 받을 것이 있으니 그만두고 아무려면 종이가 아까워서 사람 편의 소식을 알렸느냐 나도 종이까지 부조한 것은 아니니 어서 전에 보낸 종이를 내놓아라 그 말에 해주부자는 빙글에 웃으면서 무심코 방문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성 부자가 얼른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방문 구멍 뚫어진 곳에 그 종이가 붙어 있는 겁니다 개성 부자가 이걸 보니 더욱 화가 났어요 그것은 분명히 자기 종이니까요 그래서 그 종이를 뜯어내어 가지고 기세당당하게 나갔습니다 그러자 해주부자가 얼른 대문에 뛰어나와서 전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 말라고 막았습니다 아니 나에게 점심을 대접하려나 밀린 외상 한 양을 주려나 어찌 이리 가지 말라고 팔 벌리고 막나 아닐세 오해 말게 내 것은 받아야겠네 그 종이야 물론 자네 것이지 하지만 종이에 붙은 불은 내 것이야 그러더니 종이를 달라고 하여 받은 후에 해주부자는 칼로 이미 발라 비틀어진 깡마른 풀을 박박 긁어 벗겨 냈습니다 호랑이와 할아버지 옛날에 어떤 집에서 어머니가 한여름에 디딜방아에 보리를 찌우러 가면서 시아버지에게 아버님 아이 좀 봐주세요 저는 방아찍고 오겠습니다 하니까 할아버지는 당연한 일인지라 오냐 빨리 갔다 오려무나 하면서 아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산중이었던가 봅니다 산중에서는 함부로 범 나온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고 그런 속담이 있어서 함부로 호랑이니 범이니 하고 사람들이 들먹거리면 깊은 산에서 잠을 자던 호랑이가 날 불렀어? 하면서 나타날까 봐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아이가 하도 우니까 겁을 주어 달리려고 호랑아 여기 우는 애 있다 어서 와서 물어가라 이렇게 말을 하였는데 아이는 계속 울기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호랑아 여기 우는 애 있다 어서 와서 물어가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쉑 소리가 나면서 어느새 호랑이가 나타나더니 그만 아이를 덥석 물어가 버렸습니다 아이고 이게 웬일이냐 내 손자 이놈 호랑아 내 손자 거기 두고 가란 말이다 하고 소리치다가 할아버지는 그만 기절해 버렸습니다 잠시 후 가까스로 깨어난 할아버지는 한참 넋을 놓고 울다가 결심을 하였습니다 내가 살아 못하겠나 잘 보라는 손자를 내 손으로 호랑이 밥을 만들어 주었으니 내가 젊어서부터 힘세기로 소문난 사람이오 호랑이도 무서워하지 아니할 만큼 담도 큰 사람인데 한번 이놈 호랑이를 잡아보자 이렇게 결심을 한 후에 호랑이를 못 잡으면 그 자리에서 죽을 셈을 치고 혼자 몸으로 호랑이가 산다는 소문이 난 산골짜기를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산골 깊숙이 들어가니 호랑이 굴이 있었습니다 몽둥이 하나만 가지고 다가가 보니 어미, 아비, 호랑이는 어디 가구 없고 새끼 호랑이 두 마리만 굴에 있었습니다 굴 가까이 가니까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는 속담대로 들어가서 보니 아이를 물고 간 호랑이는 아이 등을 발톱으로 살짝 긁어서 피가 나게 해놓고는 또 사냥을 나갔고 새끼들은 아이의 등에서 나는 피를 빨아먹고 있어서 아이가 아파서 자지러지게 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할아버지는 기가 막혀 호랑이 새끼의 머리를 몽둥이로 때려서 아이를 구했습니다 얼른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순간 떠오르는 것이 있어서 도로 그 자리에 눌러 있기로 하였습니다 요 놈이 산중의 왕이요 영리하기 짝이 없는 영물이지 내가 손자를 데리고 나가면 아무리 멀리 있는 호랑이라도 사람 냄새며 제 새끼 피냄새를 맡고서 달려올 것이다 그러면 산중에서는 도저히 막을 재간이 없다 새끼가 죽은 줄 알면 얼마나 사납겠는가 그러나 이 굴속에서는 입구만 막으면 다들 들어올 곳이 없으니 안전하지 그러니 일단 여기서 기다려보자 그렇게 마음 먹고 기다려도 호랑이가 빨리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손자를 찾자 안심이 되어서 그만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호랑이 굴속에서 잠을 자다니 무사할 수 있을까요? 깜빡 졸고 있는데 얼굴에 뭐가 까칠까칠 했습니다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아서 깜짝 놀라 깨어나 보니 호랑이가 꼬랑지를 들이밀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오는 겁니다 호랑이는 제 굴속에 들어올 때 꼬랑지부터 집어넣는 법이거든요 할아버지가 호랑이의 이성질을 잘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깜빡 졸는 사이에 호랑이가 제 습관대로 꼬랑지를 들이밀며 들어오는 바람에 꼬리털이 어찌나 억새던지 바늘 같았던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우선 오른손으로 호랑이 꼬랑지를 세차게 움켜잡고 왼손은 똥구멍에다가 쿡 집어넣어서 닥치는 대로 움켜잡고 사정없이 잡아당겼습니다 그러나 산중앙의 내장이 그렇게 쉽게 빠질 리가 있나요? 그래도 할아버지가 악을 쓰며 잡아당기니까 호랑이 창자가 딸려 나왔습니다 호랑이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두 발로 굴 안쪽에서 꽉 버틴 것이야 더 설명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이만저만 난처하지 않은 일이 얼굴에서 벌어졌습니다 호랑이가 얼굴에다가 똥을 싼 것입니다 호랑이 똥이 너무 독해서 얼굴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독한 호랑이 똥이 할아버지 얼굴에 확 끼얹어지고 호랑이 피가 쏟아져서 범벅이 되니까 당장 얼굴에 화상이 생겨서 이목구비가 상할 정도였습니다 지금 손자를 잡아먹으려고 한 호랑이를 잡는 마당에 그냥 물러설 리는 없지요 그래서 끝까지 호랑이 꼬리를 잡아당겨서 기어이 호랑이를 쓰러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도 기진맥진하여 쓰러지고 말았어요 한편 며느리가 방아를 찍고 나서 집에 돌아오니 아이도 시아버지도 어디 가고 없기에 동네를 찾아 헤매었으나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아마 호랑이에게 잡혀간 모양이니 호랑이 굴에 가보자고 하였습니다 틀림없이 호랑이에게 당한 것이야 이대로 두면 사람 고기 맛을 본 호랑이가 자꾸 동네에 내려와서 호환이 잦을 것이니 호랑이 굴로 가세 동네 어른의 말에 다들 몽둥이와 횃불을 들고 굴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소리치면서 호랑이 굴로 갔어요 호랑이는 불을 무서워하고 사람의 함성을 무서워합니다 드디어 호랑이 굴에 도착했습니다 저것 보세요 호랑이가 누워있습니다 사람들이 다가가도 호랑이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죽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호랑이가 창자를 빼놓고 죽어 있었어요 창자는 굴 안으로 이어져 있는데 그 끝에는 사람 손이 있어서 깜짝 놀라보니 자기들이 잘 아는 동네 할아버지가 기절했는지 죽었는지 쓰러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등에 엎여 있었어요 아이는 기척이 없는데 등에서는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이래하여 할아버지와 아이는 동네 사람들의 정성스러운 보살핌으로 무사히 회복하여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나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소이다 그런데 이제 다른 호랑이가 이 동네를 공격하러 올 것이오 복수를 하러 말이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호랑이를 세 마리나 잡았다고 우쭐거리고만 있으면 안되지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된단 말이오 다른 분들은 몽둥이를 들고 자기 집을 지키고 나는 칼이나 하나 가지고 호랑이를 찔러 죽이던지 정 안되면 호랑이 밥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내 염려는 마시고 손자를 살렸으니 나는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호랑이는 이렇게 비장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수호랑이가 혼자 있을 때 벼랑간 습격을 해왔습니다 호랑이가 할아버지를 입으로 물어서 공중에 집어 던졌어요 호랑이는 돼지든 사람이든 울타리 안에서 물어서 공중에 던져 올린 후에 울타리 밖에 나가서 공중에서 떨어지는 사람이나 돼지를 받아서 물고 가는 법입니다 절대로 땅에 떨어진 것은 물고 가지 않는다고 해요 이 호랑이도 할아버지를 다치지 않게 등에 사뿜 받아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호랑이는 달리고 달렸어요 그러다가 멈치 섰습니다 호랑이는 농악이든 무당구시든 징징 땅땅 하고 꽹가리며 징이며 부기며 장구를 치는 소리를 묵척 좋아합니다 바로 이놈의 호랑이가 달려가다가 이 굿소리를 듣고는 호기심이 나서 멈춘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신나게 놀고 한쪽에서는 차이를 치고 음식을 장만하여 술에 고기에 적을 먹어대면서 사람들이 법석이는데 아마 때가 정월 보름인가 봅니다 호랑이는 등을 흔들어서 할아버지를 땅바닥에 내려놓고 앞다리를 담장의 척 걸치고 뒷다리는 발돋음을 하고 사람들이 노는 것을 내려다보고 있더니 꼬리를 살랑살랑 뒷다리를 움찔움찔하면서 춤을 추는 것이었습니다 담장은 좀 높은 데 있고 마당은 아래에 있어서 한눈에 내려다보기에 좋았습니다 사람들은 호랑이가 담장 뒤에서 굽어보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담장 바로 아래에는 차일이 있었어요 호랑이는 눈으로는 구경하기 귀로는 소리 듣기 입으로는 먹고 싶어서 입다시기 몸뚱이며 내 다리며 꼬리는 움찔움찔 흔들며 춤추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때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려서 호랑이 뒷다리 사이에 손을 넣고 힘을 주어서 호랑이 밑을 불끈 들어 올렸습니다 호랑이는 뒷다리가 들려서 담장 위를 미끄러져 안으로 툭 떨어져 버렸어요 바로 차일 위에 쿵 떨어진 것입니다 호랑이는 무척 놀랐습니다 차일이란 것이 훌렁훌렁 흔들리니 호랑이가 당장 똑바로 일어설 수가 있어야지요 그저 차일 위에서 허우적 거렸습니다 한편 차일 아래에서 술이며 밥을 먹고 있던 사람들은 무엇이 쿵 차일 위에 떨어지기에 올려다보니 하늘에서 호랑이가 떨어져 가지고 허우적 거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려드는 바람에 차일 끈이 뚝 끊어져 버렸고 호랑이는 그만 펄펄 끓는 가마솥에 떨어졌습니다 호랑이 엉덩이가 가마솥 속에 니은자로 꺾여 빠져버렸으니 허우적 될 수밖에요 그 순간 동네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호랑이를 맞고 때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할아버지는 호랑이 네 마리를 잡아서 동네 근심거리를 청소해 버리고 손자를 살렸다고 합니다 교수가 죽은 자리 전라북도 군산 앞바다에 있는 여러 섬을 고군산 열도라고 부르는데 그 가운데 선유도라는 아름다운 섬이 있습니다 선유도라는 이름은 선녀가 놀았다는 데서 유래한 것입니다 선유도에 아주 아름다운 교수가 살고 있었어요 임시집의 교수였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교수로다 그냥 이 섬에 두기는 아까워 이렇게 친척들과 이웃 사람들은 말을 하였습니다 선녀 같다고 할까요? 달덩이 같다고 할까요? 나라님의 왕비라고 해야 어울린다고 할까요? 정말이지 아름답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집에 스님이 한 분 나타나서 시조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섬인지라 별로 곡식도 나지 않고 그저 물고기나 잡아서 먹으며 어렵게 살기 때문에 스님이 찾아온 적이 없었으므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시조를 좀 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서는 별로 줄 마음이 없었어요 열심히 노력을 하지 않고 시조를 다니는 스님들이 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퉁명스럽게 말하였습니다 여보시오 무엇을 얻겠다고 이 가난한 곳을 찾아다니오? 육지에서나 다닐 일이지 누가 많이 달라고 합니까? 제가 여기에서 육지에 가는 동안만이라도 먹고 살도록 조금이라도 좋습니다 이렇게 사정을 하였으나 이미 주지 않기로 마음을 먹은 주인은 얼른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스님은 밖에서 시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화가 난 주인은 다시 나와 스님에게 발길질을 하면서 어서 가라고 쫓았습니다 당시에는 불교를 천대하던 때라서 이런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때 마루에 있던 아름다운 딸이 이 광경을 보고 가엾은 스님에게 먹을 것은 좀 드리자 하였습니다 그래도 주인은 안 된다고 고집하였어요 아버님 이 좁은 섬에서 그래도 우리가 밥술이나 먹고 산다고 우리 집을 찾아왔는데 이러시면 됩니까? 농사도 짓지 않고 저렇게 얻어먹으러 다니는 사람에게 무엇을 준단 말이냐 하면서 여전히 주려하지 않자 교수는 시무룩해졌습니다 스님은 시주는 얻지 못하였으나 교수가 그렇게라도 말을 하여 주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부모는 인색하고 모지라도 따른 마음씨가 곱구나 잘만 하면 시주를 좀 얻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시주를 구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주인은 듣기 싫다고 하면서 스님에게 또 발길질을 하려고 하였어요 이제 딸은 들어가고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처사가 못마땅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내가 시주를 얻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이 집의 장례를 말해주려고 온 것입니다 나는 풍수지리에 능통하여 명당을 잘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지금보다 더 부자가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머지않아 이 집에 큰 애군이 불어닥칠 것입니다 애군이 닥치더니 부자가 되기는커녕 애군이 닥친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이 정도로 살지만 장차 불행한 일이 생겨서 집안이 위험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아이고 저런 그러면 진작 말씀을 하셨어야지요 어서 들어오시오 그리고 주인은 스님을 집안으로 들어오게 하여서 대접하였습니다 조금 전엔 내쫓으려고 하더니 집에 나쁜 일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태도가 싹 바뀐 것입니다 그날 밤에 스님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댁 조상을 모신 묘가 좋지 않습니다 제일가는 조상님 이 섬에 처음 들어봤던 제1대 조상님의 산소가 좋지 않습니다 섬의 기운이 엉킨 곳에 계셔야 하는데 다 풀어지고 흩어진 자리에 계시니 좋을 턱이 있습니까 식구 중에 병들어 죽는 사람이 나오고 친척 중에 폐가 망신하는 사람도 나올 것입니다 아이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빨리 문중회의를 열어가지고 제가 잡아주는 자리로 묘를 옮기시면 됩니다 이리하여 주인은 날이 밝자 집안 신척들을 불러서 새님이 말한 것을 놓고 회의를 하였습니다 묘를 옮기자고 말을 꺼내자 의견이 분분하였어요 신본도 알 수 없는 중의 말을 듣고 그동안 아무런 탈이 없던 조상의 묘를 파헤치는 것은 순리가 아니라는 반대와 안 들었으면 몰라도 이미 나쁘다고 들었으니 묘를 옮기지 않으면 항상 마음에 걸릴 것이고 또 불행을 피하기 위하여서도 묘를 옮겨야 한다는 찬성으로 갈리였습니다 그래서 아침 내내 싸우게 되었어요 이때 그 집의 아름다운 딸이 아버지에게 말하였습니다 아버님 저 스님에게 우리가 잘해준 것도 없이 박대만 하였는데 어찌 스님이 우리에게 좋은 감정을 갖고 있겠습니까 스님은 반드시 우리 집안이 잘되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니 가벼이 따르지 마시옵소서 조상의 묘를 팔하는 것이 이상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쥐고 있는 오른손 주먹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이 교수에게는 이상한 점이 하나 있는데 갓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오른손을 펴지 않는 것입니다 일을 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세수할 때도 잠을 잘 때도 그 주먹을 펴는 법이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 사람들이 억지로 펴려 하였으나 어린의 힘이 어찌나 센지 펼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굳이 펴려고 하면 아이는 자지러지게 울어댔습니다 이제는 시집을 갈 나이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쥐고 있는 것 말고 이 교수에게서는 흠을 잡을 것이라고는 없었습니다 물론 부모님께 순종하고 효도를 하는 마음씨곤 처녀였습니다 교수는 돼지를 한 마리 기르고 있었습니다 이 돼지를 잘 길러라 네가 시집갈 때 있을 것이니라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면서 기르라고 맡긴 것입니다 교수는 열심히 돼지를 길렀습니다 엄청나게 크게 자랐는데 돼지가 먹을 풀 따위는 교수가 직접 베어다 먹였습니다 비록 한 손을 펴지 못해도 일은 무척 잘했습니다 이러한 딸이 지금 스님을 조심하라고 한 것입니다 얘야 어제는 네가 저 스님을 잘 대접하자고 하더니 지금은 왜 조심하라고 하느냐 어제는 동장하여서 그렇게 말했지만 지금은 경우가 다릅니다 저 스님이 아버지에게서 그렇게 박대를 받고도 어찌 나쁜 감정이 없겠습니까 우리 집안을 해치려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화를 내었습니다 모르는 소리 불도를 닦는 분이 내가 한 번 섭섭하게 했기로 복수를 하겠느냐 이제 너는 나설 일이 아니니 들어가거라 하고 딸의 말을 듣지 않고 물리쳤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문중회의를 열어 기어이 조상의 묘를 파서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반대하던 편에서 조건을 달았어요 저 스님을 다른 데 가지 못하게 하고 묘를 옮깁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저기 큰 나무에 꽁꽁 묶어두지요 우리가 묘 옮기는 일을 다 마칠 때까지 그럼 그렇게 하지 그래서 미안하지만 여기 좀 있어야겠다고 하면서 스님을 묶었습니다 스님은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고 순순히 몸을 내맡겼어요 사람들이 묘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아버지에게 핀잔을 받은 교수는 방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산에서 묘를 파들어가자 이상하게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파왔어요 눈이 빠질 듯 귀가 터질 듯 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신음소리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누가 곡괭이로 머리를 찍어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교수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방을 뛰쳐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애지중지 정들어 키우던 돼지우리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돼지도 몸부림을 치고 있었어요 눈이 벌겋고 앞뒤 다리를 떨면서 꿀꿀거리며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돼지도 교수처럼 정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교수가 가까이 오자 돼지는 그만 우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교수도 돼지도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집 밖으로 뛰쳐나간 것입니다 바닷바람이나 좀 쐬면 나을까 하고 큰 바위가 있는 바닷가로 달려갔습니다 머리가 아파서 머리를 감싸고 달려갔어요 그런데 머리를 감쌀 때 지금까지 한 번도 펴본 적이 없는 오른손 주먹이 펴지는 것입니다 한편 묘는 거의 파헤쳐졌습니다 이제 덮은 돌만 드러내면 됩니다 이때 묘 파는 것을 한사코 반대하던 사람들이 나사며 소리쳤습니다 그만 파시오 저 돌을 드러내면 우리 집안이 망합니다 전하는 말로 저 돌을 드러내면 학이 나와서 날아간다고 하였습니다 제발 그만 파시오 그러나 사람들은 이왕 시작한 것이니 끝까지 파야 된다고 우겼습니다 그리하여 돌을 드러내게 되었어요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하얀 연기 같은 것이 솟았습니다 무덤의 기운이 하늘로 솟은 것입니다 그런데 연기의 뒤를 따라 푸드덕 하면서 학이 날아갔습니다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가 날아갔어요 학이 날아간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학이 과연 날아가는구나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나 저 학이 날아갔으니 어찌한담 사람들은 넋을 놓고 학을 보았습니다 이제 보니 저 학이 우리 집안을 지켜주고 있었구나 조상님의 영혼이 학이 되어서 우리를 잘 살게 하여 주셨던 것인데 이제 날아가 버렸으니 어찌할까 하고 모두가 후회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학이 날아가는 하늘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마리는 방축도와 횡경도 사이에서 퍽 떨어져 버리고 또 한 마리는 말도와 명도 사이에 있는 주도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확이 날아가다가 떨어졌어 우리 집안도 저렇게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탄식을 하다가 문득 묘를 파라고 한 새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묶어두었던 나무를 보니까 이게 웬일인가요? 온대간대 없었습니다 내가 행패를 부렸다고 해코질을 하고 간 것일까요? 추측을 하던 교수의 아버지는 갑자기 딸 생각이 났습니다 이상하다 우리 집 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만 같아 그래서 불이 났게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맞았어요? 집 안에 있을 딸이 그 아름다운 교수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돼지를 길렀으니까 거기에 있나 하고 돼지우리로 가보니 돼지마저 없어졌습니다 빨리 딸 아이와 돼지를 찾아라 불길한 예감이 드는구나 그리하여 온 식구가 나서서 섬을 샅샅이 찾아다녔습니다 저기 쓰러져 있다 오룡도 큰 바위에 교수와 돼지가 쓰러져 있었어요 아가 내 딸아 어서 일어나라 하며 달려가서 일으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수는 아직 몸은 채 식지 않았지만 숨은 이미 끊어진 뒤였어요 이를 어쩌나 하고 발을 뻗고 통곡하였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딸을 살릴 수는 없었어요 옆에는 딸이 사랑하며 기르던 돼지가 함께 죽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달려와서 이 광경을 보고 어떤 사람은 기절하고 어떤 사람은 넋을 놓고 말았습니다 다들 통곡하며 슬퍼했어요 그 중이 우리 집안을 망쳐놓았구나 우리 딸을 죽였구나 집안 식구들이 슬퍼하고 있을 때 동네 사람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저 규수의 손이 펴졌다 사람들이 그제야 규수 손을 보니까 정말 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펴려고 하여도 펴지지 않던 손이 이제 저절로 펴진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 손바닥에 쓰인 글자를 보라고 소리쳤어요 무슨 글자가 있다고?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손바닥에 선명하게 쓰여진 글자는 왕비 비자였습니다 묘만 파지 않았더라면 규수는 죽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임금의 부인인 왕비가 되었을 것인데 스님의 말을 듣고 묘를 파다가 그만 모든 것을 망친 것입니다 그 스님은 왜 이런 일을 일으켰을까요? 규수의 아버지가 인색하고 고약해서 행패를 부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동정심이 없고 성질이 못된 부모라면 딸을 잘 길러서 왕비를 만들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내가 부모 노릇을 잘못하여 귀한 자식을 제명대로 못 살게 하였구나 규수의 아버지는 그만 자리에 몸져놓고 말았습니다 인색하고 고약하고 욕심이 많은 부모는 자식의 앞날을 망쳐놓는 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나 이미 때가 늦은 것입니다 규수를 결혼시킬 때 쓰려던 돼지마저 죽어 없어졌습니다 그 돼지는 우리 집안에 복을 주는 업이었구나 부모 노릇을 잘하였더라면 자식의 말만 들었더라면 그래서 시주를 했거나 묘를 파지 않았더라면 딸도 살리고 딸이 왕비가 되어 호강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이제 다 헛일이 되었습니다 하루가 지났어요 육지에서 원이 사람을 보내어 그 교수를 찾는다고 하였습니다 임금님 꿈에 선효도에 가면 왕비감이 될 교수가 있으니 데려와라 하는 산신령의 지시가 있어서 데리러 왔노라 이러한 정갈이었으나 왕비감인 교수가 이미 어제 비자가 쓰여진 손을 펴고 죽은 것을 어떻게 하나요? 사실 이야기를 하고 원의 부하를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얼마 더 살지 못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수가 죽은 자리에는 사람들이 사당을 지어서 제사를 지내기로 하였답니다 지금도 선효도에 가보면 임시, 교수 사당이 있고 이를 섬 사람들이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3살 버른 80까지 간다는 말 들어보셨지요? 어릴 때 버릇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생후 3년이 아이의 두뇌와 인격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것이 의학적으로도 밝혀진 지금 생각해보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오늘 들려드렸던 아들 버릇 고치기 이야기에서는 도깨비가 아들의 3살 버릇을 단번에 고쳐주었으니 예외도 있나봅니다 오늘도 재미와 감동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생리가에서의 4살 버릇을 단번에 고쳐주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